유튜브에서 쌀 막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요. 오늘 들으신 곡들 또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저희 클라비스에서 노래해주시는 가수분들의 영상도 제 채널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또 여러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와이프리 때 오셔서 참여해주신 노래자랑 영상도 올려져 있으니까 클라비스 노래자랑 이렇게 분석하셔서 한 번씩 또 들어봐 주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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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시는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곡. 동물원의 노래 널 사랑하겠어 전해주셔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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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